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핵심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9월 학평 이후에 조금 이제 무기력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9평이 조금 쉬웠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뭐 손 놔도 되겠지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또 이 중에는 선생님 저는 독해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다 이제 휘발돼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가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 또 공휴일이 있죠. 이 기간 동안 내가 독해 방법을 좀 고민하고 있다면 이렇게 독해를 해보시면 어떨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독해 스킬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독해 스킬은 지문 분석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선생님의 독해법은 무엇이냐? 항상 있잖아요. 지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 이게 이거랑 똑같다. 이게 이런 말이구나.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람의 말은 중요하면 했다가 또 하고 했다가 또 하고 했다가 또 하는데 그때그때 그때마다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신다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이 틀렸던 지문들을 보니까 21번 지문과 34번 지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1번의 함의 추론, 답 말고 내용을 한번 독파해 보자. 그 다음에 34번 빈칸 추론, 글의 내용을 이해해 보자. 그리고 나서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기를 좀 뜯어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해를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뭐가 제일 좋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붕 뜨는 친구들은 감대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눈으로 읽는 거대로 관성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독해의를 한다면 소재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뿅! 자, 21번 문제인데요. 지문을 한번 볼게요. You may feel there is something scary. 아, 뭔가 무시무시하고 하는 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에 대해서? An algorithm. 자, 끝났어요. 그럼 여기에서 An algorithm. 이게 소재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소재. Algorism이구나. 됐죠? 어때요? 의식적으로 인식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뭐 해주느냐? 결정을 합니다. 알고리즘이 결정을 해요. 뭘요? What you might like. 여러분이 뭘 좋아할지를요. 아, 그럼 여러분이 뭘 좋아할지를 결정하는 게 알고리즘이구나. 됐죠? 자, 그럼 여기다가 무엇을 좋아할지 결정하는 거예요. 자, 됐죠? 이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 글은 쭉쭉쭉 뻗어나갈까? Could it mean that? 앞 문장 내용이 if computers, 만약 컴퓨터가 결정을 내린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컴퓨터는 앞에 나온 뭐하고 똑같을까요? 결정 내리는 거. 그렇죠. 알고리즘입니다. 아, 동일하네. 변신했어요. 이 알고리즘이 결정한다고 합시다. You will not like something. 아, 수연이는 이거 안 좋아할 거야. 그러면 You will never get the chance to see it. 여러분은 그것을 볼 기회조차 없다는 것일까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수 있겠죠. 뭐야,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대로 내가 어떤 걸 보고 어떤 걸 못 본다는 얘기인가? 어떤 걸 접하고 어떤 걸 접하지 못한다는 얘긴가? 그런 것인가? 그렇죠. Personally, 개인적으로, I, 주인공, 나는 really enjoy being directed toward new music. 새로운 음악으로 끌려가는 건 너무 좋아해요. 새로운 음악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게 바로 누가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이 저자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있잖아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긍정적이에요. 나 이거 좋아. 됐죠? 왜냐하면 I might not have found by myself. 나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새로운 음악에 끌려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내가 설치하지 않은 그런 음악에 노출되는 걸 이 사람은 즐긴다는 거죠. I can quickly get stuck in a rut. 자, 여기서 in a rut라고 했는데 관습이나 틀이라고 나와 있죠. 내가 관습이나 틀에 뭐 할 수 있다? 얽매일 수 있습니다. Where, 그 관습이나 틀은요. I put on the same songs over and over. 같은 곡을 계속해서 듣는 그런 관습이요. 그럼 이 사람은 같은 곡을 계속해서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됐죠? 그럼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new music.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로 안내해 주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니까 알고리즘 너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문장. 여러분은 약간 scary, 무섭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That's why. 따라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뭉개가지고 보통 해석할 수 있어요. That's why가 뭐지? 자, 따라서 That's because는 왜냐하면 따라서 결론이죠. I have always enjoyed the radio. 난 라디오 너무 좋아해요. 라디오가 뭐 해주니까? 새로운 음악을 골라주니까. 그럼 여기서 라디오는 바로 새로운 음악을 접하게 만드는 알고리즘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또 물결 표시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The algorithms that are now pushing and pulling me through the music library. 자, 알고리즘이 뭘 하느냐. 알고리즘은요. 여기다 살짝 집어넣어 보세요. 나를 푸시하기도 하고 나를 끄집어내기도 합니다. 이 음악 라이버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왜? 알고리즘이 내가 들을 걸 결정하니까요. 자, 그런 알고리즘이 Are perfectly, 완벽하게 suited, 적합합니다. To finding germs. Germ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 죄송해요. germ이 아니에요. gem이에요. germ은 여러분 균이라는 뜻이에요. gem이니까 보석이에요. 자, 그러면 To finding gems. 보석은 여기서 뭘까? 아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할 그럼 여기서 ge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새로운 음악이죠. 그래서 gems 이렇게 보석을 발견하는데 딱 맞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니까 난 알고리즘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My worry. 그런데 걱정이 있긴 해요. 내 걱정은 originally, 원래 뭐에 대해서 such algorithm, 이런 알고리즘에 대한 나의 걱정은 was that, 다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they, 알고리즘이 might drive everyone, 모든 사람을 into certain parts of the library, 특정한 곳으로 안내할까 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음악만 듣게 할까 봐 약간 걱정이에요. 획일적인 거. leaving others, lacking listeners. 그래서 또 다른 라이버리 같은 경우는 듣는 사람이 없게끔. 따라서 이 듣는 게 쏠릴 수 있다라는 거, 불균일할 거라는 거. 이게 좀 걱정이었습니다. would they cause a convergence of taste, 취향의 통합을 이루어낼까? 혹시 취향의 통합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이 취향의 한 곳에 모이게끔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다양한 거 듣는 거 좋아하는데, 혹시나 쏠릴까 봐. 됐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but, 그런데 내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thanks to는 뭐뭐 덕분이죠. non-linear, 자, linear가 이런 우리가 선이에요. 근데 non-linear는 선이 아닌 거, 비선형적이 복잡해요. chaotic, 혼돈의, 그런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usually behind them, 알고리즘 뒤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 알고리즘의 원리는 바로 비선형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혼돈의 수학이기 때문에 앞에 내가 걱정했던 일은 doesn't happen,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고리즘은 어떻게 다양하게, 다양한 취향을 다 맞춰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in my likes, likes가 지금 앞에서 나왔던 taste하고 똑같습니다. 취향, 내가 좋아하는 취향과 네가 좋아하는 취향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약간의, 자, divergence, 갈라짐, 취향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difference하고 똑같아요. 내 취향, 그 다음에 니 취향, 이렇게 작은 차이가 알고리즘을 통하면 can send us off into different far corners of the library. 우리가 음악이, 이거 오브예요. 음악이 있는 라이버리에서 저 먼데까지 우리를 보내버린다, 라는 뜻이니까 내 취향이 맞게, 니 취향이 맞게 알고리즘이 잘 찾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양한 취향을 잘 맞춰줍니다. 차이를 존중해 줍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밑줄 쳐져 있는 것의 표현은 바로 뭐냐면 취향을 존중해 준다, 이 말이거든요. 취향 따라간다.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이제 보기를 뭐 가지고 구성했는지 한번 가볼게요. 알고리즘은 우리를 음악으로 보내버립니다. 어떤 음악이냐? 선정된 음악이에요. 뭐에 맞도록? 우리 각각의 취향에 맞도록. 정확하죠. 그래서 여기서 respective라고 하는 게 각각의, 라는 뜻이에요. individual taste, 이렇게 보셔도 돼요. individual. 됐죠? 결국에는 이 소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밑줄을 쳐가지고 맞다, 다르다를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가볼게요.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다른 리스너들과. 근데 라이버리 안에 다른 리스너와 소통하는지 안 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언급이 안 되었다.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갑니다. 요청하게 만들어요. 빈번하게 업데이트 좀 해달라. 이런 말 아예 언급이 안 됐죠. 역시 언급이 안 됐어요. 하지만 언급된 단어랑 조합을 통해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죠. 네 번째 갑니다. 우리가 찾아요. 누구를? 정말 재능은 있는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뮤지션을요. 웬 말입니까?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역시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특정한 음악 장르를 위해서 우리의 취향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의 취향을 리스펙트 해야죠. 존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거는 틀린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뭐 뒤에 특별한 음악 장르 이런 것들은 빼버리는 게 더 좋고요. 이게 정답이 되려면. 자 그래서 소거를 하실 때는 얘가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고쳐줘야지 적합할까 까지 훈련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고로 정답은 1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틀렸던 34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34번은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었는데 우리 이거 읽기 전에 그냥 한번 무슨 소재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같다 다르다 이렇게 자 가볼게요. In trying to explain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를요? 얼마나 다른지요? 뭐가요? Disciplines attempt to understand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전문 영역에서 시도를 하는 게요. 이해하려고 어떤 걸요? Autobiographical 하면 자전적인 메모리라고 하는 것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전적인 메모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또는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Autobiographical 메모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도 과정에서 자 문학 비평가인 Daniel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Psychology 심리학이 Is a garden 정원이라면 Literature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Is a wilderness 황무지다. 뭔 소리지? 자 일단 여기에서 여기서 딱 보면 우리가 메모리를 이해하려고 해요. 앞에 저 자전적인 우리 모른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딱 두 가지 개념이 하나 나왔는데 첫 번째는 심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학이 나왔어요. 그 문학과 심리학은 뭐냐면 서로 다른 바로 Discipline이라는 뜻이 되겠죠. 영역, 전문 영역입니다. 자 이것이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심리학이 정원이에요. 그 다음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 또는 황무지 자 느낌 오죠. 몇 가지 대상이죠? 두 가지 대상이죠.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글의 설명 방식은 대조입니다. 그럼 필자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지 방향만 정해주면 되거든요. 1번일까 2번일까 또는 다 라는 걸까 또는 둘 다 아니라는 것일까 제 생각에 그가 의도한 것은 다음과 같아요. 심리학은 추구를 해야 한다. 바로 무엇을 추구하는 심리학은 추구를 한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Make patterns 패턴을 만들고 Find regularity 규칙성을 찾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인간의 경험에 그리고 behavior 행동에 그럼 여기서 정원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는 패턴 그 다음에 여기는 규칙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으로 질서, order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실제로 심리학이다 라고 그가 얘기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설명 방식이 대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에서 연구하는 작가들은 이와는 반대로 dive into 뛰어듭니다. 더 unruly 자 제멋대로의 untamed 길들여지지 않은 바로 인간 경험의 깊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황무지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untamed에요. 길들여지지 않아요. 패턴이 아니라는 얘기죠. unruly입니다. 제멋대로에요. unruly 네 이렇게요. 자 요게 황무지입니다. 됐죠?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문장 가볼게요. what is sad about understanding memory? 자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억을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이거에요. 그래서 기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can be extended 우리가 쫙 연장해가지고 우리의 이런 질문으로 끌어올 수 있어요. 어떤 질문? 어린아이들의 그런 생각에 대한 질문이요. 어린아이들의 생각으로 한번 연장해 볼게요. 그럼 이제 메모리에 대한 이러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어린아이의 생각에 대해서 아이의 생각 자 그럼 포커스가 아이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뭐가 적합할까? 자 만약에 we라고 했으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심리학자들을 위해서 쓴 책인가 봐요. 우리 같은 심리학자들이 to니까 너무 지나치게 bentone 구부러져 있다 치우쳐져 있다면 무엇을 발견하는데 질서정연한 패턴 그 다음에 규칙성 이런 것에 치우쳐져 있으면 즉 지금 하는 방식대로 1번에 치우쳐져 있으면 우리는 miss 놓치게 됩니다. 아주 필수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널리 퍼져 있는 만연한 특징들을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1번은 놓친다라고 했으니까 1번으로는 적절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심리학자들은 뭘 해야 될까? The Charles I는요 more unruly 제멋대로고요 imaginative 정말로 상상력이 뭐다 풍부한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이의 생각과 말하는 방식을 1번으로 패턴을 찾겠다 규칙성을 찾겠다 질서를 찾겠다 해가지고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뿅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조 구문인데요. 아니에요. 뭐 뿐만이 아니냐? 자 뒷문장 보면 The developed writer or literary scholar 뭔가 작가나 또는 우리가 문학과 관련한 어떤 학자 이런 사람들만 뭔가 뭐다 우리가 wild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문장을 딱 보시면 idiosyncratic way of thinking 색다른 사고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Young children are as well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어떠냐면 wild 가꾸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색다른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다 뭐 작가들이나 또는 학자들 뿐만 아니라 The psychologist 자 그래서 심리학자들 중에 이런 아이에게 관심이 있는 심리학자들은 뭘 앞으로 해야 될까요? 이걸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다? 정말로 잘 볼 수 있어요. 굿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럼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2번으로 생각해야 돼요. 길들여지지 않고 그 다음에 제멋대로 구는 방식의 그런 황무지 이런 것 쪽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럼 1번 한번 가볼게요. 벤처라고 하는 것은 모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더 자주 wilderness 황무지로 가는 거예요. 2번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볼게요. Help them 이때 되면 children입니다. 아이들이 기억하게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의 가장 precious 귀한 경험이 뭐다 어떤 것이었는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 역할의 어려움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 4번 가볼게요. 아이들의 그런 소설 아동소설에 나오는 아이들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무시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되죠. 아이들의 핵심 요소에 대해서 respect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꼭 하나는 틀린 정보가 나와요. 이게 느껴지죠 여러분? 그래서 1번하고 4번하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 할까 2번 할까를 체크하지 않았다면 4번인가 해서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아이들의 이거 칠드런이죠. 아이들의 심리적인 어떤 발달에 대한 길을 기준화 시켜요. 또는 뭐 이게 체계화 시켜요. 또는 우리가 확실하게 표준화 시켜요. 표준화 시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틀린 정보예요. 됐죠? 근데 여기는 스탠다드가 이미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어렵지 않게 보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1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공교롭게도 둘 다 답이 1번이 나와가지고 뭐야 1번이 9평에는 대세 번호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봤던 거를 딱 정리를 해보면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결국은 영어 독해잖아요. 영어 이전에는 우리가 수능을 외국어 영역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영어이기 때문에 국어구 영어잖아요. 우리 때는 언어 영역 외국어 영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에 대한 어떤 학습적인 면들 그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글감과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의 내용을 생각하며 읽을 건데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소재를 파악하는 거 보통 첫 줄에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흐름을 체크하셔야 돼요. 어디로? 어떻게 가냐?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줄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아 이 소재에 대해서 이렇구나. 지금 이거에 대해서 긍정이구나 부정이구나 이렇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지문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기를 소거하시면서 푸시와야 돼요. 그러면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다시 읽지 않아도 되고 다시 읽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아낀 시간 가지고 까다로운 문장 삽입이나 순서에다가 여러분들이 더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장문독회 세트형 두 번째 문항인 42번 문항 같은 것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쏟을 수 있으니까 유리하거든요. 70분의 영어 시간을 나는 20분 남기고 다 풀었어. 대단하지? 이게 아니에요. 70분 동안 주어진 시간을 꽉 차게 모자라지 않게 활용하면서 정답률을 높여서 여러분들이 1등급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독해를 하실 때 문제를 양치기식으로 풀어가지고 답이 뭐지? 답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문 속에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걱정하지 말고 이 문장을 못 읽어도 다음 문장에서 똑같은 내용이 진술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완벽하게 확신하고 푸셔야 돼요. 그래서 7문장 또는 6문장으로 구성된 한 패러그랩의 수능 지문을 읽으실 때 내가 뭐 두 문장 정도 못 읽어도 나머지 4개나 5개에서 탄력을 받아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여러분이 읽어 내려가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읽기 이게 선생님의 독해법이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독해법으로 여러분들이 실력 상승해 보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선생님이 글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캐스트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추석 정말 잘 보내시기 바래요. 그리고 추석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황금 연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빨간 날을 어떤 식으로 보내게 될지 또 계획을 잘 세우면서 정말로 후회 없는 그런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ee you later!